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개불이랑 숭어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참기름장이랑 초고추장 있고요. 오늘 마실 음료는 핑크레모네이드입니다. 초고추장 초고추장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잘어울렸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서 치즈는 마늘이 한입 이번엔 소스가 다 먹기 좋은 내용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음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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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양념장 바삭바삭 설탕 고춧가루 dangers 간장이 SE구멍이라는淡 쫄깃쫄깃 오랫동안 매콤한 맛 후추 이건 많이 먹어야겠죠? 너무 맛있었어요 더 맛있네요 마지막은 뼈가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뼈가 다 먹때문에 먹으니까요 많이 먹어서 먹때문에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 소시지 시원한 소시지 쫄깃쫄깃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